자,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승선수, 김성은 선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경기의 리필피가 되셨는데요. 소원을 만났어요. 리필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나눠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팬들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타격감이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비결이 뭔지, 사일링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런 게 많이 궁금합니다. 과연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이 없는 것 같고요. 항상 훌륭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강아진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김성은 선수가 아까 말해줬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 경기를 원성. 네, 한 경기 최다 득점으로 탑잠을 하셨어요. 네, 최다 탑잠인데, 기분 좋으시지?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시죠? 아이고, 아시죠? 스펙스 총장님? 네, spikes 총장님. 아이고, 박대선에서 완벽했습니다. 도리셨습니까? 네, 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하셨는데 어떤 고의를 도리고 들어왔는지 국구매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구매 하시잖아요. 어떤 고의를 그 정도를 도리고 들어가셨나요? 직구 하나... 이승영 선수의 선정보사를 본 일이 한 것 같던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영상에서 남성으로 우리 김평선수의 최필 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정연한테 이동해주세요 김평은 잘생겼다! 김평은 잘생겼다! 편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가야겠어요 자, 첫번째로 가야겠어요 tutorial cards,ld кам medidas 사인들은 잘생겼으니 érsulein spring imp 열대 수고하셨습니다!